대장스 쌈세기 까불이 이쁜이가 또 없어 이틀째 못 보는데 세 번째 낳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픈가 걔만 잘못될 일 없잖아 뽀꼬마 이쁜이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 아픈 거냐 얘 이쁜아 죽은 거야? 그럴리가 이쁜아 뽀꼬마 아니 그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지금 4번째 나오는 거 같은데 정답